네, 이어서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정과 함께 전북지역 방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만 현재까지 2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력 없이 더는 청정 정북은 없습니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2를 넘습니다. 1명의 환자가 2명을, 2명의 환자가 4명을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대구, 경북의 상황이 지금 우리 전북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감염지수가 지금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군산지역이 이틀 뒤인 28일 자정 0시부터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사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2단계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사실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려면 대상자인 우리 도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상시 착용,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도 이제 지역 내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맹신할 수는 없거든요. 수능도 다가오고 연말 모임도 다가오고요. 번지느냐 차단이 되느냐 굉장히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방역 대책도 이와 유사한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구도 좁다 해서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따로 있을 수 없고 군산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 간에, 접촉 간에 감염병이 전파가 됩니다. 지금은 2단계로 군산만 조정을 했지만 이 이후에 다른 지역도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할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굉장히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 주시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비상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현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대구, 경북을 맞이해서 환자를 돌봐드리고 쾌차해서 돌려보낸 그런 도움을 준 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로 합심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수칙이 지켜주기 어려운 만남과 모임은 철저하게 삼가해 주시고 또 조그만한 의심 증상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조기의 확진으로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게 아니고 쫓아가서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